어우 추워요. 아주 손이 다 시리네요. 지금 1시 공연하고 있고요. 지금 언제 3시 다 돼가요. 굿즙 하시던 문 어디로 가셨나? 프랭카드들이 막 붙어져 있네요. 저쪽에도 하나 있고. 아람극장입니다. 이거 찍어야 돼. 못살을 하여간. 보여줘요? 웬일이래. 원래 왜 사진도 못 찍게 하잖아. 그러니까 여기 완전 중계방송을 하네.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. 크리스마스 밴드도 헤어밴드도 하나씩 하고요. 크리스마스니까 양말도. 산타 양말로. 초대깐 교환 쪽도 있고.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납니다. 네. 아 이뻐요. 3시 공연. 아니 1시 공연하시고 다 나오셨어요. 아 이뻐요. 아 이뻐요. 아 이뻐요. 아 이뻐요. 네.